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난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듀엣송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연습하세요 듀엣이요? 네 약간 두 분의 듀엣 저는 못 들어봤고 아무도 하... 하지 않아?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우리가 나중에 결혼할 때 불러줄 수도 있는 노래잖아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는 원하시면 영광이죠 간다 서로 쳐다봐 서로 쳐다봐 시간이 왔어 모색 사랑의 축복에 사랑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치고 지금처럼 내 곁에서 서로 두 분의 소음이 슬인하 저 군대로 걱정 없어요 너무 이만 함께 걸어가야 함께 걸어 가야 함께 걸어 가야 수많은 시간 앞에서 저 하늘이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랑만 가득하다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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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아버님 어머니 말씀을 많이 시키시면 속으로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드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아버님 어머니 음식을 드시는 거와 동시에 소화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소화제가 있으면 뭐냐? 바로 창가가 있어야지. 창가가, 그러면 어떻게 형이? 어머니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그 길, 보릿고개길. 보릿고개길 한번 내가. 생놈으로 있잖아요. 라이브로, 생으로. 생으로 갈게요, 생놈으로. 보릿고개. 보릿고개. 박수도 치시면서, 음식도 치시면서. 얼마나 좋으셨다. 그런 거 하자, 켜 말이잖아. 무조건 하지. 무조건 해요. 무조건은, 그럼. 형님 나왔어. 어이, 반가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댄스, 댄스. 댄스. 나가네 저희, 아이고. 이인사부님. 하얀 뛰지마. 황금 드시고. 백. 뛰지 말라는데. 바로 뜨시네. 댄스. 아아. 아아. 줄인 그 척 한 바가지. 대체 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기 목피에 그 시절. 바람별에 지워쳐갈 때. 아들 좋아하시네. 이야. 어머님 서로 잊고 살았던. 부끄러워. 내가 저랬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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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마음이 유해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도 지금 막걸리를 하자서 잘 쓰셔야 되니까. 나발 보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군이 영웅을 돋겨준다. 우리 오늘이랑 같이 반전해! 어머. 하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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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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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기 싫어, 잘 논다. 진짜 잘 논다. 우리 형님은 자동이시네. 자, 탁하 씨!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멀리가 한나라들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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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내가 손나 한잔해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바나나니까 아, 애들 신났다 수치 한잔, 어디 봐라 한잔 그녀 이름 들을 들리니까 쎄도록 한잔 어때요 한잔!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손나 한잔해 한잔해! 야, 노래 같아 니 생각 진짜 좋네 술을 못하시는 분들도 한잔 생각날 수 있는 이런 노래예요 지금 한잔해 드리니까 노래 좋죠?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잔 잤 수 없으면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그 노래 나 제일 좋아합니다 안동역에서, 오늘은 증평역에서 내가 부르는 거야 그럼 가겠습니다 증평역에서 음악 스타트 가요 가자 이야 너무 좋다 안언니 울음 건지, 울음 건지 배가 벗는 사람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 날 밤이 깊은 중평역에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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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참 LPG같은. LPG. 폭발할 거 같은. 대인 보컬이 대인. 그 초일만에 아버님들 앞에서 노래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 조금 힘들어서 안 하다가 오늘 아버지께 처음, 한 7, 8년 만에 처음 이렇게 인사드린 거예요. 10년 전에 갑상선 수술을 해서 아내가 노래를 1년 가까이 못 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동황장애도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7년 만에 지금 노래를 한 거거든요. 아이고. 칸칸 뛰는 거거든요. 하늘 높이 뛰어가지고 다 같이 대박나자는 의미에서 칸칸 필리핀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수로 칸칸! 선배님도 같이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하세요. 여러분, 같이 하세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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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 같이 가겠습니다. 칸칸칸칸 사랑해요! 칸칸칸칸 사랑해요! 칸칸칸칸칸 좋아해요! 칸칸칸칸 칸칸 칸칸! 야... 너무 잘하신다, 오늘.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노래 잘하셨어. 하나, 둘, 셋! 사랑을 받아줘! 내 키스를 받아줘! 받아줘! 저 빛나는 별처럼! 헉헉헉헉! 쏟아지는 그 순간을 모두 다 정! 사랑해요! 영원으로!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언제 언제까지나! 야야야! 캄캄칸칸칸칸칸해요! 캄캄칸칸! 좋아해요! 캄캄칸칸! 영원토록! 캄캄칸칸칸! 캄캄! 우와! 박원님이 좋아! 당신이 좋아, 이 노래도 좋아요. 신나는 듀엣곡이죠. 트로트 듀엣곡. 사랑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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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환상의 해피한 꼬낭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거뒀잖아. 독소리 톤이 장윤정 씨랑 비슷한데.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거뒀잖아. tu가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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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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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어머! 어머니 어머니? 항상 되셨어.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두 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들려드리겠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눈빛이 말을 하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네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어? 누구지? 금발 금발? 고마워 와아아아 어젯밤 꿈 속에서 지울 수 없이 깊게 뵌 그대 향기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줘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댄 부서지는 모래선처럼 변해가는 사람들 날 위한 너의 기도 잊지 않을게 그대여 나의 맘에 꽃잎이 되어 흩날리는 나의 삶의 길이 되주어 가사 진짜 살떡이다 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래 콘서트야 지금 태양 콘서트 그대여 나의 맘에 비춰주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자는. 오늘 굉장히 노래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기장해서. 어? 누구야? 뭐야? 누구인데? 어? 누구? 누구? 이거 지금 최고의 히트인 거 알죠? 어? 누구? 누구? 와, 지금 SNS에 완전 최고 조회스러워요. 아, 나 이거 본 거 같은 거예요. 아, 나 보니까 저 단학가 뭐 이런 친구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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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김준호야, 김준호. 김준호지? 아, 그래, 김준호네. 아니, 너무 잘해. 아니, 너무 잘해. 너 푸도 많은,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세상은 나를 버리니 나두가 이들 년처럼 일구나 원유아! 원유아! 그 정도야. 다른 마가 잘못하셨어. 가운데도 괜찮아요. 봐봐, 제대로 씁니다. 내 말은 도입술 사이로 1절만 하지 그랬어. 절반밖에 오신다. 치우려 치우려 해봐도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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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지나가 서로 못 쳐 어디냐 어찌 너를 잊을까 어디가 어디야 어디야. 한 것 처럼 눈물에 뺀 것 처럼 집어치기지 않는 사기 어디야. 어디야. 그런데 이 정도면 땡판 아니에요? 도불어가 있긴 한데 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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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4회를 맡게 된 임재범이 아니고 개그맨 김주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은 우리 신랑이 직접 축하 무대를 오프닝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연습을 한 번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하면 세븐 해주시면 됩니다. 세븐이 꼭 이걸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아, 너무 좋다. 근데. 자고 다니는 내게로.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별거, 설마. 아,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다 같이 연습을 해. 왜 좋아? 뭐 좋아? 난 잊혀. 난 잊혀. 난 잊혀. 난 잊혀. 난 그리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걸 난 걸을 걸으면 난 기회를 가리고 있어. 난 잊혀. 아! 손톱이야. 진짜 이거. 연습했다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얼마나 떨릴까. 근데 이거 한 번 놓치면 못한다고 볼 텐데, 그렇죠? 아니, 바이 씨 진짜 이렇게 많이 했어, 보니까. 나 어떡해? 큰일 났다. 이럴 때가 봐, 나 덥는데. 아니, 그런데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자 놓치면 끝이야. 오, 에이. 에이, 에브리바디 세이 호아. dev.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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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이, 다 해. 다? 소리 질러. 예, 예, 예. 쓰리, 포, 스탑.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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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쓰리, 포. 스탑. 왔다, 왔다, 맛있다, 왔다, 왔다, 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поддерж ccoli x2 norma Canada 너무 느낌이. 달라요. 저랑 대관만 하네. 되게 색다르다. 누나 너 말지 항상 소리가. 아 다시 한 번 갈게요. 완전 또 프로네 여기서. 지금 거 좋은 거 트랙이 있어서 1, 2줄 킵해둘게요. 다시 한 번 갈게요. 3번까지 해놓을게요. 나하라 나하라까지. A부터 우리 편하게 B까지 쭉 불러볼게. 누나 그냥 연습하다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세상에 닫힌 맘 나는 여기 없을걸. 고단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구나. 집하고 너무 달라. 아니 집에서 저렇게 좀 분위기 있고 고상하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대. 저런 분이 또 반하시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그 손길이 생각난다. 나하라. 쭉 가도 되겠네. 나하라 울고 가 울지 마라. 나하라. 나하라. 오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뭐요, 뭐요, 뭐야. 세상에 외치지 말아